렌트보다 집을 사면 어떤 이점이 있을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미국 전체 주택시장으로 봤을 땐 불경기 이후로 집값과 렌트비용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추세지만 특히 집값보다 렌트비용이 더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집이자에 대한 택스 할인 혜택을 고려한다면 집을 사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럼 요즘 주택시장을 비춰봤을 때 이자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에 집장만을 미루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정말 이자율이 더 내려갈까요? 그렇다면 집장만을 조금 더 미루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야겠지만 일반적인 미국 주택융자 이자율 경향을 살펴보면요. 30년 고정 이자율이 1985년 13%에서 2000년 9%, 2009년 6%, 그리고 2013년 2월 지금 현재 3.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자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어서 향후 몇 년 사이 다시 이자율이 예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미국 주택 전문가들의 견해를 고려한다면 지금 현재 이자율 상황이 매우 좋은 편이고 바로 지금 집을 사셔도 더 좋은 시기는 없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만약 지금 집 장만을 고려 중이시라면 요즘 주택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시고요. 주택 전문 에이전트와 상담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시장에서 이자율 외에 다른 어떤 변화가 있나요? 네, 올 6월을 기준으로 정부에서 보장해주는 FH론에 관련한 융자 보험의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4월부터 적용되는데요. 고객 개인의 재정 상태나 다운페이 여력에 따라서 새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집 계약을 하시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어 주택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면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 한해 주택시장이 호황을 누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월에서 6월이면 주택시장이 활발한 때인데요. 아이들이 새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집을 장만해서 이사할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줄리 팀 씨는 지금 집 장만을 계획하신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름에서 가을경에 집을 살 계획이시고 특히 처음 집을 장만하시는 분들의 경우 FHL론이 가능한데요. FHL론은 3.5%의 다운페이만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다른 융자플랜에 비해 더 낮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으시다면 여름방학 동안 학군 변화가 있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지역별 학군 정보를 미리 알아보시고요. 지역 주변 환경의 여러 요소들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집을 보러 가기보다는 각 개인에 따라 가능한 융자 형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집을 사는 전반적인 절차들을 에이전트와 상의해서 소비자 지식을 쌓아주시면 좀 더 만족스러운 선택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오늘 줄리 팀 씨와 함께 주택 구매 시기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817-999-1115번이나 이메일 줄리킴-at-kw.com으로 해주시면 좀 더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부동산 정보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부동산 정보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용한 부동산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